손이 또 슬슬 굳어가네 손이 또 슬슬 굳어가네 손이 또 슬슬 굳어가네 손이 또 슬슬 굳어가네 제이아, 이 세상에 너랑 나 둘 뿐이야. 어? 넌 세상에 남은 내 유일한 가족이야. 이런 가족이야, 제이아. 이제 세상엔 우리 둘 뿐이야. 오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. 엄마, 그 일 끝내고 제이 데리러 올게. 제이랑 오빠랑 둘이 행복하게 살자. 주 엄마를 창밖으로 떠미는 걸 봤어요. 보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. 하신 것도 못했어요.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손으로 끝내야 돼요. 그게 무슨... 마음 독하게 먹어요. 잘 지켜보다가 괴물이 될 거라 판단되면 죽여줘요. 우리 애기 귀하게 잘 키워주세요. 어색 오늘의 으흐흐흐